시작해요 안녕하십니까 이나랑 여러분들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요즘에 SNS랑 유튜브 등등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김 먹방입니다 제가 김이랑 밥이랑 뭔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이 8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8가지 종류의 김이고요 밥도 8공기 햇반 8개 준비해봤고요 김 하나에 햇반 하나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선 이 맛있는 양꼬치김을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꼬치김 이렇게 딱 김이 딱 싸가지고 오 진짜 양꼬치맛 나왔는데요 약간 양꼬치의 그 쯔한 맛 맛이 나는데요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음 진짜 맛있는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카레김이 되게 궁금한데 카레김 우와 노란 가루가 묻혀져 있는 카레김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음 음 음 와 맛있어 음 음 양념장 그리고 매콤하고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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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명랑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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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모르게 마시면드 그냥 김이 딱 썰어서 치즈김, 연어김, 바다김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김은 아무런 시즈닝 같은 게 없고요 일반 김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보통 김인 것 같은데 가장 보통 김입니다 너무 맛있어 이렇게 딱 해서 이번엔 김을 뵙고 있습니다 김에서는 치즈가 더 맛있다 전처럼 파이팅을 받을 때 iment을 볼 수 있을 거에요 매울 맛을 spectral 핑크색 연어김 연어김 연어김은 약간 구운 연어 그런 익힌 연어향이 납니다 와 진짜 매력있어요 와 진짜 매력있어요 와 진짜 매력있어요 치즈김 노란색 치즈김 와 고소한 향이 납니다 맛도 나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건 김만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고소한 향이 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맛있어 보이는 갈릭버터김이랑 불땡초김 이렇게 두 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 김인 것 같은데 여긴 또 빨갛게 이렇게 시즈닝이 뿌려져 있고요 천 맛은 약간 달달하면서 끝에 이 시즈닝을 씹으니까 매운맛이 이렇게 싹 퍼지는 엄청 맵지는 않고 맛있다 먹다보니까 약간 매콤한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 갈릭버터김 먹어보도록 할게요. 요거는 뭐 이름만 들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버터향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안녕 아 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